안녕하세요. 저는 쩨쩨앙매쩨쩨곤이에요. 오늘은 엄마랑 함께 초성키즈를 할 건데요. 오늘은 신비아파티 초성키즈가 아닌 프로스타즈 초성키즈를 할 거예요. 그럼 바로 가볼까요? 렛츠고! 초성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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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문제 미음피그 리타 리타 정답 리타 과연 리타가 맞는지 Tree 로티 리타 로티스 모티스 엄마랑 모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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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티스네요 네 모티스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뭘까? 예쁜 녀석 맞아요 예쁜 녀석이에요 정답 제아가 한 번 해보세요 파이퍼가 맞는지 볼까요? 예쁜 녀석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문제 알겠어? 다섯 번째 문제 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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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쉽나요? 왜 이렇게 잘 맞추죠? 너무 쉬워요 이거 이제 2탄 만드는 건가요? 네 타임오버 네 정답은 크로우 여섯 번째 문제 문제 알겠다 뭔지 알겠어 뭐예요? 셀프레오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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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프레오 셀프레오 뭘까? 잡은 안 맞혔어요? 네 아 매워 아 매워 자 이 마지막 문제는 구독자 퀴즈예요 뱃자들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한 번 속으로 한 번 속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비용 리얼 엄마 왜 팔파만 왔어? 네 아 알겠어요 두 가지 캐릭 알 것 같아요? 네 알겠어요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요? 네 다 알았어요 다 알았다 네 알겠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